당신은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몸멸감이 들었으며 자존심이 있는 과학자라면 이런 것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보냈네요. 이 사람은 지금 야바후아카 족이 소수민족인데 그 소수민족이 소위 문명이라는 혜택이라는 것에서 떨어져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오랜 전통을 따르며 발전하는 공동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을 따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네. 그래서 그 문화가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탐험은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책들은 맞지? 맞네. 이 책들은 다 얘가 쓴 책이네요. 주인공이 쓴 책이네. 당신은 자신의 자신의 몸의 거세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당장과 정치 cannot be somebody else.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몸을 맞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폐에 악성 폐암이었네요. 그리고 오른쪽 폐에는 전일성이 전이가 됐고 림프절에도 전이가 됐어요. 폐암이었구나 미아가 그리고 합병증이 기침과 객혈 그리고 동맥경화, 고혈압 그리고 척추 변형 그리고 어깨 통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암이었구나 오직 팬들을 위한 평범한 책 절대 병들지 않는다는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로 독자를 현역하려 합니다. 최근까지 야바후아카 부족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제이크 하긴스는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비밀을 배운 첫 번째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자신의 책에 그 비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긴스는 야바후아카 부족이 흔치 않은 원기왕성함과 면역력을 가졌다고 독자에게 장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채 주제와 각각의 페이지를 빙빙 돌기만 합니다. 제대로 말을 안 했구나. 따라서 이 책은 남아메리카 독창민의 문화에 열정을 갖고 있거나 잃어버린 문명에 열광하는 이에게만 추천할 만합니다. 현대 기술과 단절된 인디언의 풍습은 그들에겐 의심할 바 없이 매혹적일 겁니다. 독자 대부분에겐 실망스러운 내용이죠. 미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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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가 아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아... 아... 처음부터 이 약을... 와이프한테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가 지가 먹으려고 온 거네. 오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때까지, 오케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를 찾을 수 있어. 그것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왠지 미안해, 이미 죽었을 것 같죠, 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서, 내 제 느낌상? 뭐, 그러기 전에 일단 미아도 아야와스카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거를 지가 그냥 들고 마시려고 온 거야. 남편이 이 제이크가 제이크가 약을 잘 챙겨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 지가 그냥 닦아 먹으려고 온 거지. 어떻게 보면 이용... 이용인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남편의 목적을 자기도 같이 그냥... 같이 이용을 한 거지. 어차피 남편은 이쪽으로 가야되고 남편은... 남편은 뭐 계속 그걸 해야되고 연구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도 아프니까 약을 때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거지. 같이... 자, 일단 악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죽은 거지? 흥미진진하네. 재밌다. 손가락 다 펼치고 죽은 거 맞죠? 아씨 안 죽었으면 큰일 났는데... 죽었네. 난 자신이 참 facility 흥미진진 뭘 안 먹어봐요. 남편이 사 종식은 다른 남편을heiten 남편은 그algrauen 남편이 왜 아래 뭐? 거꾸들어 보 appetindo? 저게 왜 싫어하냐고? 제가 bare 얘기하자, 근데? 해나다니 Baby? 그리고 왕이? 죽였다니.. 하지만 내가 죽였다. 물론, 하지만 당신은 그냥 쉽게 죽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였다. 제 자신에게 죽였다. 당신은 안 내버려야 한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왕의 영국입니다. 아... 이거 정확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나무 좀 만들겠습니다. 고기를 조금 마시고 그리고 출발할게요.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다. 너무 무겁다. 먹을 거 먹고 가야 돼요. 아 야 똥꼬 찔렀어. 아씨 나 머리인 줄 알았는데. 아 나 머리인 줄 알았는데 똥꼬였어. 됐고 아 아 아 아 아 좀 씻어야겠다고?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씻으러 갈려고요. 내가 이해한 거 맞지? 스토리가. 지금 제이크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 거야. 근데 그 책은 그 책에 근데 정확한 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돈벌이로 생각한 건가? 제이크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또 와이프가 아파. 와이프가 아파서. 또 와이프는 또 얘가 또 그런 좋은 약을 알고 있고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깐 그 약을 이제 그거 한 건가? 그 약을 이제 자기도 먹으려고 따라온 거. 딱 고런 스타일. 딱 고런 거죠. 자, 물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물 끓입시다. 마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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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기수품 먹고요. 마시고. 제작. 아, 제작을 해야겠다. 자 코코넛통 하나 만들어서 물을 담아와서 넣고 그렇게 하겠는데 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아도 그걸 다 알고 있던 거였네 결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미아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미아는 자기가 아픈 걸 숨기면서 같이 따라온 거지 맨진아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방금 보면 미아한테 얘기했거든 왜 아픈 걸 나한테 숨겼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쓰고 있었다고? 미아가 병 들었어? 아 얘가 기억을 잃었지 아 얘가 다 기억을 잃었구나 아 이해했어요 아 아픈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수련안 넣으면 뭐가 되지? 수련안 때려 넣어서 먹어보자 아 수련안은 식중독을 없애주네 됐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음 지도에 탄 부분을 탐험해라 근데 얘는 그 어쩌다가 그게 된거지? 그땐가? 맨 처음에 미아가 도와달라고 맨 처음에 거북이다 도와줘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그땐가? 뼈를 그냥 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 갓 같은데 이따가? 돌려주는구나 갓시다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거지? 여기가 36에 25 35에 25 이쯤이네 근데 저런 사기적인 약이 있으면 의학계에서도 너도나도 사가려고 할 것 같다고? 어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아무도 의식 관심이 없는 곳 동쪽으로 가볼까? 일단 이쪽에 좀 버려진 곳이 없을까? 버려진 곳 집 지기 너무 귀찮은데? 아 몸이 더럽다 좀 씻고 가자 자 한번 갑시다 인격이 깎인다고? 근데 지금 내가 두 번을 마셨는데 인격이 깎이는 건 없던 것 같애 야 여기 뭐 있는데? 뭐지 저거? 저거 뭐야? 야 마채테 디졌어 대가리 다 뜯어버려야 돼 이제 어 마실수록 기억이 돌아오는 거지 그게 인격이 깎이는 건가? 난 지금 버려야 돼 일단 지금 버려야 돼 거기서 칼 이쪽에 붙고 마채테를 여기다가 어? 낚싯대도 있어 뭐야 공책 나는 이사벨 피에네로 벨루 가론 간호사 오 오 거기서 환자들은 쓸모없는 전배수다 맞으면 기절하게 되고 있었다 이 병을 일으킨 것이 인디언이라면 치료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히긴스는 그들이 어? 날 아는데 지금 내 이 이사벨 피에네로 벨루가 이 간호사가 나를 알고 있어요 오하오가 죽었다 아바우야카 부적이 우리 공격했다 어 오하오가 죽었는데 어 오하오가 죽었는데 오하오가 죽었는데 어 오하오가 지도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오하오의 시체를 또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되나 내가? 왠지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불소시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네 뭐 근데 음식 만들어 먹을 거 없으니까 잠만 자고 바로 출발할까요? 나를 알고 있어 히긴스 내가 히긴스잖아요 제이크 히긴스 히긴스의 말이 맞았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어 야 알 상했어 이거 아이씨 상했어 알 아이씨 이거 알 한번 끓여 먹어볼까 잠만 궁금한디 야 알 끓여 먹어봐 야 알 안 들어가네 아 참 뭐야 거북이 등 먹으면 식중돈 걸리지 않을까 알 구워 알 구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랑 지방을 주네 오 좋아 좋아 또 뭐 있나 밧줄 공책 아 근데 글이 너무 많아 짜증나 씨 희긴 난 희긴스의 책을 사정 못 읽었다 경찰 안토니오 메일 엘레스 알메이다 아내와 자신의 아내 소피아와 딸을 데리고 왔다 희긴스의 책을 사정 못 읽어버린다 잠깐만 그러면 이 지금 간호사라는 여자랑 그리고 그 알메이다라는 가족을 데리고 온 남자가 둘 다 희긴스의 책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응 병이 있는 가족도 있었나봐 병이 있는 가족도 있었나봐 병이 있는 가족들도 병이 있는 가족도 여기 왔고 그 간호사도 여기 와서 저러고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히긴스가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잖아 아마존으로 이 진짜 이 병을 찾게 이 병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약을 찾기 위해서 왜 왜 왜 쳐다보는데 왜 왜 야리지 마라 아프다고 봐주는 거 없다 왠지 그런 거 같은데 야리지 마라 아프다고 봐주는 거 없다 쳐다보지 마라 아프다고 봐주는 거 없다 미안한다 봐주라고? 알겠습니다 한 번 봐주겠습니다 섬 캠프 아나콘다까지 주겠다는데 아나콘다까지 주겠다는데 아나콘다까지 주겠다는데 야 여기 아나콘다 있나봐 나 어떡해요 저 게임 끌고 싶은데요 아프다고 봐주시면 아나콘은 예전 라인입니다 손을 잡고 싶은데 너는 다 bout다 마치 이길거에요 아 아 알겠어 5번은 수원의 Page 1 여러분 아까 주천이가 물어보자랐냐 아나콘다 없냐고 야 여기 아나콘다 있다는데 저 게임 하기 싫은데요 어떡하죠 저 게임 끄면 안됩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아나콘다라니 아나콘다라니 큰일났어 아나콘다라니 활 들어 он éta fils 근데 아나 콘 아나콘다라니 너무 무서운데 어디로 가야 돼 겁먹지마라 너는 풀러스 다 넌 다 죽일 수 있다 야 근데 아나콘다는 데 물리면 살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돼지 뭐야? 이 돼지야 꺼져 어 저기 차 있다 어? 판자집 있는데? 뭐야? 여기 왜 판자집이 있어요? 뭐야 이거? 활주로라 홀 이거 칼로 부숴면 안 되나? 뭐래 활주로 자 라디오 안 돼요? 라디오 안 돼요? 라디오를 고쳐라 어떻게 고쳐요? 여기에 왜 활주로가 있지? 이 활주로가 그 활주론가? 이 선압... 아 여기 끊겼네 됐고 이 활주로가 그 카르텔이 사용하는 그 활주론가? 나 근데 길 왜이렇게 잘 찾아요? 나 원래 길치인데? 야 이거 카르텔이 듣고 오는거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뭐? 뭐? 커피? 그냥 너 어디에 계세요. 끝났어. 뭐? 누가 여행하냐고? 얼마나 기다려야할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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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이크 히깅스냐니요? 에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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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이크 히깅스냐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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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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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크 히깅스냐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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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도와주. 여긴 마지막으로. 뭐? 여기가 아니라 재킷기 때문에 여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아직도 안 필요해, Jake 지금 다행히는 시간에 가고 싶어 기다려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미아, 어디서 가야 돼? 미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 미친거라니깐요 등반장비 지도 이거 뭐야 편지 현지의 동식물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모든 종에 대한 조사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 샘플을 따오래 샘플을 따올 샘플을 따올 샘플을 따올 샘플을 따올 아 뭐 언제까지 지킬껀데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 말고 딴 지도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고 여기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다는데 이게 뭐지 가볼까 일단 뭘 좀 먹을 것 좀 먹읍시다 그리고 물 마시고 이쪽으로 여긴 뒷관 여긴 뒷관인가 이거 마약인데 아까 전에 그 마약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이거 마약 아니야 이거 마약이잖아 이거 마약인데 설마 주인공이 사고로 부인과 부인이 같이 온 거라 착각을 하게 되고 그 후부터 루프 속에 갇힌 거냐고 여긴 죽었다니깐요 미야 없어 이쪽으로 가보자 C 다시 1 도움이 도움이 들어가 말하지 마 그냥 아유 대답도 안 하는데 뭐 야 아나콘아 나오면 어떡하지 개무서운데 이게 뭐야?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개새끼 아 깜짝이야 아 나 뱀인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심장이야 아 심장이야 다이버 장비는 뭐야 여기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27에 45 27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나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왜 일로 왔지? 여러분 저 여기 가야 되는데 시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왔죠? 여기 지금 가도 되나? 하지만 운을 맡기고 잠수를 해봐야지 그녀를 찾아야 한다 자 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에 24 여기거든요 지금 27에 24? 아 24구나 27에 24 다 왔어요 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이쪽이다 이쪽이다 야 그럼 처음부터 제이크가 다 데리고 온 거 맞네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이 까지 온 거 같은데 26 25 26 여기 여기네 끝이네 여기네 아닌데 여긴데 26 25 여기잖아 여기서 수영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또 더이상 어디로 가야 되지 왠지 여기는 무조건 나올 거 같아요 뭐가 아나콘다가 아씨 개무서운데 뭐야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에도 등만 이쪽에도 등만 장비가 있는데요 아씨 아나콘다 진짜 있을 거 같아 어떻게 무서워 내려가는 길이 딱히 없어요 지금 이거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씨 100% 있어 이거 느낌상 100% 있어요 아 뒷꼴 땡겨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수영을 해서 넘어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24 24 24 24 24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거든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여기 맞는 거 같다고 여기예요 지도 보고 가르친 곳 여기 여기 맞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25에 22 25에 22 여기 있어요 25에 22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이쯤에 있거든요 이쯤에 이쯤에 있어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동쪽으로 내려가야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예 가자 아 나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야 아 좀 이따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이거 지금 카페인 부족입니다 카페인 부족 중간에 한번 쉬는 것도 한번 쉬고 가자 안 그래도 한번 쉴까 고민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아 아 자 여기서 잡아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때 여기서 여기 땅바닥도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 기력이 없는데 내려가서 자까 내려가자 자자 내려가서 자 다시 올라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워 자 아씨 거머리는 붙어 미친 됐고 됐고 아 바늘이 없다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지금 칼로 쬐야 되는데 아 바늘이 없어요 내려가서 하나 잡죠 가자 아 아씨 아나코나 나올 것 같아 개무서워 어 어떡해 이 게임의 시스템상 무조건 입구에 댁이 타고 있거든요 이거 이 새끼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야 된거지 어디로 가야 된거지 뭐지 일단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돼 동물 하나 잡아야 돼 뭐야 벌레 분별력 11은 뭐야 아 몸에 온몸에 다 있어 바늘 4개 필요해요 얘 잡으면 뼈 나오나 얘 잡아도 뼈 나오나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새 잡으면 뼈 나오나 기우개 나네 아 뼈 안 나오네 아 이거 물속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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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에 24 27에 24 여기네 이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이까지 가야 되나? 여기 빨간색 돼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나? 31에 27에 31 저까지 가야 되나? 어 깜짝이야 오씨 오 뼈 뼈 이거 뼈 못 가지나? 이거 뼈를 어떻게 어떻게 뽑죠? 뼈 두개 필요했나? 뭔데? 아씨 깜짝이야 무슨 악어새끼가 있어 여기 죽은 거지? 와 이거 저쪽까지 가야됩니다 27에 31까지 가야되요 그러면은 지금 25에 27 25에 27이니까 동서쪽 이쪽으로 이쪽 동서 가란다 저기 남서쪽 남서쪽으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저기 빨간색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지금 엔딩까지 많이 남았죠 또 지랄다 또 도 도 도 또 지랄한다 또 동물이 근데 왜 하나도 없지?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한다 아씨 어떻게 해? 어 뭐야 이거? 이거 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환각 보이는 거예요? 설마? 어 물고기 여러분 이거 만약에 변별력 저거 분별력 떨어져가지고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나요? 어떡하지? 이거 됐다! 변별력 10 올렸어요 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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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늪지대가... 지금... 아, 지금... 저것 때문이야. 지금 빨리 치료해야 돼. 지금 물고기라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물고기라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다 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나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 됐다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써야지 아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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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고리 총은 뭐야 아 여러분 갈고리 총이 필요한데요 이제 아 이거 잠깐 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 안 되는 나무야 여깄다 나무 하나 와 미쳐가고 있어 멋있다 flavour lover 꿈 아 dating 아 되어 Ne 지금 정신이 나갔거든요 너무 좋다